봐봐. 봐봐. 먹고 병원 가자. 병원 가. 미친놈. 오케이. 왔다. 야, 이놈 맞지? 야, 저놈 맞지? 재밌냐? 둘이 막 뭔 짓 해? 그런 거 혼자 듣지 마라. 좋아. 대표이사실 전화번호가. 돈 벌어갑니다. 아... 작했던 애예요. 나한테 잘해줬었고. 걔네 아버지가 나 때리면 말리다가 대신 맞고. 그땐 눈빛이 지금같지 않았어요. 고맙다. 고맙다. 어른 하나 잘못 만나서 둘 다 고생이다. 고맙다. 얘 연락 안 오죠? 혹시나 연락 와도 잘 숨어 있으라고 해요. 선배 인생 개망신 시키지 말고. 너는 입 좀 닥쳐라. 나 개망신 당할 거고 너도 당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. 고맙다. 괜찮아. 도망다니는 일 아니야. 정리하면 돼. 정리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전화해. 정리할 수 있어. 정리할 시간을 해보겠습니다. 정리할 시간은 없을 때까지 전부 다entre는 거알고 어쩔 수 없어요, 우리도. 연락도 안 되고. 야, 천용아! 문천용! 예, 형님. 끝인가? 네, 형님. 그만 가시러 올게. 천천히 오셔도 돼요. 그래, 고맙다. 갈게. 들어가세요. 너 짐도 안 챙기고 어디에서 어떻게 먹고 자냐? 이제 안 듣냐? 진짜 안 듣냐? 왜 안 들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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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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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